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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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 이렇게 생겼어 니 안경 뭐야 외탈안경 쓰던게 또 외탈안경으로 바꿨어 양파야 엄마가 나 오늘 아침에 나 이 안경 살라고 이런 안경 살라고 했는데 엄마가 뭐라 했잖아 걷기니까 할머니 같더라 야 할머니 걷기지마라 미안한데 그거 니 못사게 하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아닌데 양파야 밑으로 내리는거다 얘 와이리 귀척하네 양파야 나 휴대폰 바꿨잖아 그거 얘기했어? 자랑해줘라 사람들한테 휴대폰 갖고와서 자랑해줘라 양파야 이번에 고등학생 되가지고 나 진짜 제 신식으로 바꿨다 더 왔니 가라 어 왔니 가라 개허키네 개허키네 진짜 양파야 휴대폰 바꿨잖아 근데 배경화면 이거였는데 어제 아빠 아빠 사진 찍어가지고 언니가 배경화면 와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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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마트라고? 그거 아나 이거 옆에 볼륨키 조절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나 진짜 소름 들었던 거는 그래서 매너모드로 할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나 별 옛날에는 별이었지 매너 양파야 그만해라 얼루지 스키야 야 개허킨다 진짜 별 별 진짜 오랜만이다 저 때 당시에 별23샵 진짜 유행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좋아하는 애한테 전화하고 누구세요? 나 항상 이거 했으면 이거 했었다 유무를 가지고 근데 끔찍한 거 뭔지 아세요? 산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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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로 산 건데 약정으로 얼마 주고 몰라 하늘은 2000원씩 나간대 와 으악 으아 보통 나는 요금 한 달에 20만원 내거든 휴대폰 두 개라서 10만원 10만원씩 으아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24,000원 준는데 와 원래 15,000원 준 날아다가 하 필요없잖아 이거 팅이야 뭐야 팅이야 별이야 콩이야 젊은애가 투지 듣고 다니면 불법하는 줄 안다 팅이야? 별이야? 콩이야? 뭐야? 아리야 아리야? 그 케이티가? 어 뭔가 족봐요 아 오른쪽 언니 안녕하세요 짬식이 귀엽네 근데 이제 아빠 사진 아빠 사진 그거 프사해가지고 야! 미친나 니 휴대폰 2년간 써야 되는 니 휴대폰 안 깨졌나? 원래 이거 안 깨진다 이거 어 야 아 지원아 밍글맹글 할거다 야 잠시만 이것 좀 풀고 있어 봐봐 제발 그냥 족발이기 불 족발 이런거 알게 양념 족발이네 야 이거 옛날에 이런거 안 했다 이거 어? 이거 안되네 내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나 이걸로 맨날 그거 비행기 거래 치고 그랬는데 근데 원래 이거 원래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실로폰음으로 해가지고 노래 되는거 중에서 제일 좋았던게 모토로라 모토로라폰이 악기로는 굉장히 좋았었지 리듬스타 깔아주냐 아니 이거 오케이 눌려도 인터넷 안 들어가지는데 화면 터치 되나봐죠 그런것도 있더라 아니요 눈이 아파요 저거 계속 보고 있어요 픽셀 픽셀 근데 중요한거는 내가 얘 휴대폰 사고 사진 찍었나? 이렇게 하면서 앨범에 들어갔거든요 앨범에 뭐 있는 줄 아세요? 2010년도에 깔아놨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에서 그 심폐소생수라는거 2010년도에 깔아져있더라 음 망했다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장난감 귀걸이 아닌데 장난감 귀걸이 아닌데 근데 아빠가 어저께 뭘 했는지 알아 뭐래? 아이폰 써야겠다 아빠 이러더라 아 그래서 바로 한마디 했지 내 휴대폰 근데 왜 폰을 잡던거 샀냐 이제 고3이라서 그래 볼렴 고2고 고3때까지 보부하려고 휴대폰으로 하도 야동만이라서 샀 와 와 나 저기에다가 영화같은거 다운받아서 볼때도 저거 뭔줄 알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컴퓨터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하루종일 가잖아요 하루종일 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야 가서 그릇 한개 났고 맛북수 여기다가 하면 넘쳐버린다 나 오늘 울었다 아이가 올림픽 금맨 됐다가지고 진짜로? 그래 그리고 또 소름 돋는건 개주하는데 선수가 자빠졌는데 1등으로 올라갔 골지에서 누가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 쇼트트릭 3000미터인가 헐 그거 보고 울었대 짬식이 신상핸드폰 구매해서 기분 좋아보이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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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를 유튜브에 길이 남을만한 그런 영상이야 응 갖다 주고 온다 맛있다 음 음 나 보통 껍데기 별로 안좋았는데 족발 껍데기가 맞네 여기는 근데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이거 이거 소주 갓 소주 갓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오늘 엄마가 데이트했다 이거 베트남 쌀국수집 갔는데 베트남 쌀국수집 갔는데 엄마가 베트남 쌀국수 두 개만 시키면 되는데 엄마가 아까 반만에 나왔다고 이상한거 시켜가지고 안 먹고 다 버렸대 어? 그거 13,000원짜리 뭐가 나왔다고? 베트남 쌀국수집 갔지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몰라 쌀국수 하는게 9,000원 하대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고 뭐 이상한거 13,000원짜리 만짠가 단짠가 뭐 이상한거 시켰는데 거기 그거 13,000원짜리 응 먹고싶었는데 우린 너무 배불러서 다 버리고 갔다 그럼 싸워야지 그래서 싸우려고 했는데 네가 욕할거 같아 더 안 싸웠다 네가 네가 먹는건데 나는 미안한데 그런거 잘 안먹는데 분짜 어떻게 알았어? 맛있어 와 이거 가시레기 게이로 나는데? 젓가락에서 네거 괜찮은지 봐봐 당연히 쫑긋 얘들아 나 문 바꿨다 응 안정도 바꿨다 한 번 안가까서 밖에서 시끄럽더라 소리 하나도 안들리네 이렇게 하면 내 자취를 못하잖아 너 자취 같은 소리 하나도 했니? 어? 자취할 생각하지 뭐 짬시지 ㅂ ㅂ ㅁ 문저거 바꾼거 소리 방음잘되 저건 왜 이렇게 싱크가 느린거 같지? 문을 닫은 다음에 위로 올리면 방음이 되고 그냥 놔두면 밑으로 짬시지 여자이냐 자취는 왜 ㅋ ㅋ 집이 좁아서요 잘 곳이 없잖아요 이 방에서 아무도 못 자요 왜냐면 이 방에 맨날 밤늦게까지 이렇게 음식을 먹다보니까 냄새가 갯썩 갯썩내가 나거든요 갯썩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방을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이런 몸짓구독이 같은 이런 방에서 진짜 못잠단 말이에요 냄새 원인은 너와 감정붐이 있지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여기는 껍데기가 진짜 많은데 응 이거 뭐야? 무말랭인가? 살쾌기가 많아야지 이거 먹을래?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무 밥 들고 올까? 보게 먹을래 이건 다 먹어 쌈씨가 탄산 좀 먹어라 먹고 있는데 귀엽게 먹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 이거 발톱이에요? 이거 백쌈씨 이거 발톱이죠? 백쌈 발톱 내성 발톱 아니다 백쌈씨가 발톱 빨아먹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백쌈씨가 저번에 11시 반까지만 먹고 가서 운동해야 돼 화가 요즘은 어떤 똥 싸냐? 요즘하는 오늘의 힘든 똥 싸고 내려라 왜? 니 싸고 안 내리잖아 항상 난 내리는데? 그건 니지 나 맨날 내려 소름 돋는다 니지 그거는 하다 물 좀 내려라 그건 예의다 나 내린다 내린다고 야 뭔가 콜라겐 덩어리 먹는 느낌이다 너도 이제 소주 먹을 날 됐는데 그만해라 좀 그런 걸 보고 뭘 하는지 알아 발강 발강 지랄 발강이다 내 이름 뭐냐면 삐아 라스트 벨벳 틴트 미리 얘기하는데 트름 할 거면 뒤돌아서 헤라짬 시가 15번 예민보스야 내가 트름 할 때로 안 켜니까 귀 막을래 야 넌 내한테 고맙다고 해 20세기는 겪어도 못한 게 무슨 소주냐 나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니를 구했다 어느소가 안 돼 내가 트름 하기 전에 근데 나 트름 한 적이 없는데 한 적 많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꿈을 꿨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울산대학교 기숙사 아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난 문과생이다 난 문과생이다 왜 안 돼 울산대는 이과가 더 이과 계열인데 거의 그러니까 난 문과생이다 한 번 하지 마라 뭔 소리이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울산대 이렇게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목련관에 있었거든 우리 여강 여숙사 근데 건너편에 있는 남자 기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대 바로 옆에 기숙사 바로 옆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낭떠러지 바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길래 그거를 막 보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고대한 쓰나미가 딱 몰려와가지고 싹 다 덮는 거야 완전 개뛰어가지고 이제 그거 뭐지 기숙사에 바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겁나게 빨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20층을 딱 눌렀다 반영순발로 근데 갑자기 이게 기숙사가 알고 보니까 몽련관인데 남자 여자 통합 기숙사인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거 그래서 19층에 딱 눌렀는데 양현식이 19층에서 기숙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현식한테 가려고 19층에 딱 눌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니다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유튜버가 있었어 아 근데 유튜버가 있었는데 유튜버 이름은 말 안하는데 백만 구독자 유튜버가 있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거든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아니 보겸님 말고 보겸님 말고 보겸님 말고 제너님 제너님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보는 유튜버는 제너님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그 층을 양현식이랑 제너님이랑 근데 웃긴 거는 딘딘이랑 같이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는데 나도 백만 유튜버 한다는 뜻이지 그래가지고 이때 딱 밑을 봤었는데 밑을 봤었어 19층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이미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현식을 내가 구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1시 50분인 거야 개꿈이라고요? 개꿈이에요? 근데 항상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위기 절정에 통과해 항상 양현식이 나오고 양현식을 내가 맨날 구했어 어렸을 때도 근데 그거 안 와 내 꿈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 세월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진짜 이때가 양현식이 엄청 어렸을 때 양현식으로 나오거든요 항상 막 진짜 7살 때 8살 때 엄청 귀여웠던 양현식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업고 다니고 있잖아 업고 업어가지고 전 세계가 망했어 세계가 다 망하고 다 죽었어 근데 살아남은 인유가 몇 명이 없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양현식이랑 나 그 둘 밖에 안 살아남은 거에요 그래서 내가 양현식 어렸을 때 맨날 업고 현식아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서 이때가 다른 사람 찾으러 가고 막 계속 그런 꿈 꿨었었거든요 그런 꿈 똑같은 꿈으로 한 몇 번씩 많이 꿨었어 언니아는요? 언니아도 없었어요 이제 그만 먹을래 나는 이제 그만 먹을래 나는 근데 그도 그럴게 옛날에 양현식 초등학교 때 현식이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봐 부럽다 현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설국열차 아니냐 어 약간 그런 느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다 같이 등교를 했었지 우린 다섯학 차이 나니까 저것 좀 주라 난 고학년이고 양현식은 저학년이었잖아 같이 등교를 했는데 양현식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어 우리 반에 맨날 욕을 달고 다니는 애가 있다 무슨 욕하는 애인데 나는 이런 생각이었지 초등학교 1,2학년이 욕해봤자 아 야 니 못된 년이다 이런 욕 근데 그는 씨벌 개세기 이런걸 진짜 많이 쓰는 거야 그때 일자충격이었지 나는 그때 초등학교 때까지 욕이란 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거든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욕을 많이 배웠지만 근데 굴라치지마 시골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야 내 믿어라 나도 이제 고학년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고학년 5,6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이니까 못 덤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애기들이니까 못 덤비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양현식이랑 같이 등교하면서 손잡고 등교해가지고 양현식 이제 신발 갈아신고 있는데 그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딱 신발을 갈아신는데 뇌를 쳐다보면서 아 양현식을 쳐다보면서 시발 이러는 거야 아 왜 좀 추적 좀 하지 마라 신발 갈아신는 게 아니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통하는 이렇게 가는 통로 거기서 만났었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끝냈었거든 어떻게? 뭐라고 했었어? 그거까지 기억 안 나는데 그 1학년으로 통하는 통로 뭔지 알아? 미안한데 그 이렇게 가로잡이로 그거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내 친구들이랑 거기 같이 갔었거든 왜냐면은 처음에 신발 갈아신고 있었는데 아니지? 그때 나랑 나랑 둘이 있었지? 맞는데 그래가지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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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욕하는 애를 만났는데 야 친구야 니 이제부터 양현식 한때 욕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리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애가 시빨 니가 뭔데? 이랬나? 그때 걔 빡쳐 맞는데? 초록 1학년이 아니라 6학년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을 무슨 걔 깡패가 초록 1학년 때부터 깡패가 미안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빡쳐가지고 교실에 가가지고 교실에 조금 논다는 애들한테 조작된 기억 아 어쨌든 잠시가 겉보단 주먹이 먼저다 조심해라 아 들어보세요 그렇게 욕은 안 했겠죠 그래 근데 진짜 싸가지 없게 말했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도 논다는 여자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너무 기분 나쁘다 야 내가 이때가 젤리슈즈 딱 이렇게 신발장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걔가 그렇게 말하더라 헐 진짜 나쁘네 야 우리가 다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한 두세 명 끌고 가가지고 그 1학년층이랑 2학년층이랑 이어지는 그 복도에 데려와가지고 야 니 일로와봐 니 이제부터 욕하지 마리 네 알겠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었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변성기 왔었냐고요 네 이렇게 저는 동생을 지킨다는 그런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거도 그래 서로 끼라결이 에휴 이게 뭐 3시가 시간 됐다 너 가고 큰 누나 데려와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 오늘 아침에 버스 탔는데 있다 아이가 버스기사 아저씨 여기 앉았는데 그 바로 뒷자리 사람이 나 보면서 깜짝 놀랬던거야 근데 엄마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봤다고 말했다며 어 유튜브 댓글에 있던데 그래가지고 하트 날려줬다 유튜브 댓글에서 저 오늘 버스 안에서 팡몬이랑 짬식이 봤는데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이 가 그 버스 내가 으찌야 이거 아 전화해봐라 버스기사 아저씨가 여기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누한테 전화할건데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그러가 약간 그 사람이 그런게 있다 누구한테 전화할거냐고 그 사람이 이런거 짬식이 운동하러 간다며 언제 가는거야 나 갈거다 이게 뭘 돌려야 되는끼야 밑으로 내려라 그냥 밑으로 내려라 그냥 또 밑으로 내려라 그냥 Gospel 복잡한 성장 봉집 이동